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데? 아, 얘기할 거 있어서 그래. 이주영 마지막 동생이잖아. 아씨, 뭐하냐? 뭐하는 거야?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. 헤어지자며. 알겠어.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. 그럼 너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. 야, 유범윤! 아무것도 못하고 헤어지는 거 나만 너무 아쉬운 일이잖아. 내가 너한테 그동안 드린 시간이 있는데. 안 그래? 놔!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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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먼저 때렸다. 괜찮아, 여순혜 씨? 야, 대가리. 너 다친 데 없는 거야? 야, 이 장놈 새끼. 너는 이제 친구도 아니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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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